10명 정도일 것 같아요 한 4, 5분?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걸그룹 분이신 것 같고요 목소리가 좀 나이 때가 어떨까요? 조금 영해 보이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이거 편집해 주시면 안 돼요 3세대 걸그룹을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핑크, 트와이스, SES는 왜 나오시죠? 정국만 하셨지 뭐라고요? 뭐라고요? 그러니까 말해 어? 노래를 알고 계신 거 보니까 약간 제 동면배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, 아니에요 얼마 전에 커버했었거든요 네, 좋아해요 아, 커버를 하셨었어요 얼마 전에? 아, 거짓말이에요 혹시 그룹 인원수가 몇 분이세요? 여러 명이요 정말 하나도 모르셔 혹시 그룹 안에 컨셉이 어떻게 되세요? 개그, 개그 멋지고 쿨해요 섹시도 있어 청순하기도 하고 카리스맛도 있고 카리스맛도 있고 아련하고 아련 잠깐만 대표적인 컨셉 한 가지만 알려주시면 안 돼요 개그 멋진 멋진 야옹 고양이 제 개인긴데요 강다니엘 저희가요? 더보이즈? 당황스럽네요 저희가요? 저희 여자한테 드림캐쳐 저희가요? 네 저희가요? 네 너 걸그룹 노래 2시간 17분이에요 아니 광고 뭐야 이름이 나왔어요 한 번 제가 나왔어요? 네 드림캐쳐 오 영광 둘 셋 오 오 영광인데 하나 둘 셋 맞습니다 맞아요? 아이오